아니 나는 딜 약하다는데 나 원래 딜 약한 거 좋아해 야 나는 옛날부터 탱녹턴 하던 사람이야 이거 뜨기 전에서 나는 탱녹턴 다만 그땐 발분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야 노턴 이 역 같은 게 궁 자주 써가지고 억지 이니쉬 건 다음에 상대 빡치게 하는 메타잖아 맞지 그걸 그대로 썼었음 그때 다만 그 정석되고 안하는 것뿐인 그냥 재미없어서 얼건 가도 되겠다 그 대신 공속 갔으니까 이거 빼고 얼어붙은 녹턴은 실패 뭐야 누가 썩 뭔 조합이야 저거 상대가 사일러스만 아니면 좋겠는데 참 그 싸이 보이기 전까지는 들어가면 안 돼 느낌이 마이 됐다 보겠다 회복 이거 빅웨이브 냈잖아 이때부턴 할만해 무료 한번 하고 가고 싶은데 갑시다시 신발 못 썼을 때 놀래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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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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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복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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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크게 돌아서 어? 나이스? 나이스? 오 개좋아 님 저리 가쌤 이제 뭐함 어 님 저리 가쌤 탑의 권력이 아니 어리심 좋은데요? 다만 이제 상대가 AP나 형타 그런거 없으면은 그냥 바로 얼건 가면 될 듯 회복보소 오지마세엠 오지마세엠 어? 이거 그냥 궁탐 오오 오오 보이좀 꺼줄래? 나 또 잡으셈 나이스 어 빨리 살려주세요 고마웜 고마웜 그냥 도망갈래 죽여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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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왜 뺏긴 그거 덤블조끼 샀네 귀여워 나도 탱인데 피어라 탱해줬다 저보다 얘댄 왜이러 나에게 이동기를 줘 이동기 가보자 공속 개네림 미니언 경고효과로 막음피해량 1500 이거 먹어야지 나는 워시까지 너무 달고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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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춰봐 아암! 내가 생각한대로 어? 터아탱 가도 되겠는데? 터아탱이 또 좋은게 그거거든 어? 어차피 이거 영상각 힘들수도 있으니까 터아탱 가보자 궁인데 왜 터아탱 가냐고? 궁쓰고 터아탱 눌러놔가지고 둔화 100% 시키는 평타말고 차라리 그리고 쿨감 생기자는 그리고 또 도망갈때 이거 잡을수도 있고 그냥 가볼까? 쏴다!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아 뭐야 아 또 왜 뺏겼어 아니 아 짜증나 이렇게 아 나 블루 주셈 블루 주셈 블루 주셈 블루 주셈 루블루블루블루블루블루블루블루 주셈 궁킬거임 궁키면 이제 여기 쪼름 흐흐흫흐흐흐흣 야 대자타 도망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와이클 와, 나 공포 이상한 데 걸었어 야 와줘x2 ALL 얘 심파구나 심파는 못 이기지 쉼터는 못 이겨요 아니 안 보여유, 아무도 아이씨 야 가자 생각도 평별로인듯 아니 갑자기 또 별로래 괜찮은 아무리 봐도 좋은데 왜그럼 지금 던졌잖아 드락사로 갔으면 진작 끝났을듯 어 근데 그거는 알아야 되는게 이 판은 이미 끝낼 수 있었어 드락사로 탑을 어떻게 해봐 아직 안해봐서 모르겠도록 안녕하세요 아오오오 먹었당 16레벨 한번 찍자 오늘 쿠파이 역대급으로 줄여보게 시식이 오늘 300 넣습니다 참고로 노턴의 붕은 시식이로 치기 때문에 개발 들어가지면 안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도 돼 공포에 살고 있죠? 지금 시식이 5번 넣었다 너 혼자 먹었어? 돼지 같은 녀석 W 못 썼어 또 가 또 가 또 가 이거 먼저 늘고 나이스 카직스 자기밖에 없는데 궁 써버리기 해볼까? 상관정으로 모두 뽑아버리기 장원 장원! 흥쓰면은 도망간다? 아이 널 지켜줄 놈은 없단다 아 낼 지켜줄 놈은 없단다 과연 내가 던져주니까 게임 좀 길어지니까 좋네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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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나이스 나이스, 궁 33초 블루머가 난 마나가 너무 부족해 오 아이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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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템이 문제가 있어 드락 가자고 애들아, 그럴끄면은? 아아 싫음 드락가면은 딜은 좀 세질 수 있지만 낭만이 깨지잖아 해도됨 해도됨 도이점 꺼줄래? 오케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거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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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도이점 꺼줄래? 30초 다 30초 아니야 근데 이러면 24초마다 암전이네 그게 있으니까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앙 오이아아아아아악 마나옥슨 귀찮다 피 거기까지 야 잠깐만 아 나도 죽여! 닿았는데 흐흐흐흐흐흐흐 아아 서렌 말도안돼 구 29초 끝! 궁 29초에 6초 그거니까 20초마다 합시다 체감상 10초마다 아님 그냥 10초마다 해주세요 다녀윽 야 뭐 볼까? 우와!!! 시식이 400번 나왔습니다 이거 오류네 오류 에러 404 근데 이거 솔직히 궁사까진 안 들더라도 정복자 든 다음에 아 근데 또 막상 해보니까 이게 그냥 착취 드는 게 나은 거 같아 이게 만약에 궁을 빨리 쓰고 싶으면 이렇게 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착취 소생이 나은 거 같다 착취 소생 우 crushed Hello Im terror Thanks for watchin my video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